순임금이 이 얘기래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참나가 내 안에서 탁 양심을 깨어있는 마음을 탁 작동시켰는데 경영능력도 미약하고 알아차림의 힙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도 모르고 진리도 잘 모르고 밖으로요. 그 작용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되게 밝은데 밖으로 그렇게 작용을 못 일으키고 경영능력이 약해서 사단을 가지고 탐진치를 제압하지도 못하고 누구나 도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심이 미약해서 지금 그 알아차림의 힘이 있으나 진리를 못 알아차리고 경영능력인데 왜 내 마음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느냐. 탐진치 왜 제압을 못 하느냐. 그건 경영능력이잖아요. 주제력이 왜 없느냐 내가. 주도권을 왜 못 잡고 있느냐 마음에. 미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거미줄 이론의 이유 하나 또 발표합니다. 세균 배양하는 거 있죠. 참나를 배양해야 돼요. 투명한 접시에다가 이래가지고 내 안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배양해봐야 알죠. 여러분 안에 도심이 있는지 없는지 배양해보셔야 돼. 배양을 시키면 알겠죠. 와 내 안에 육바람이 다 있었네. 다 있는데 골고루 갖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방금도 깨어있는 마음에 알아차림의 요소와 행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증식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배양해보면 알아요. 이게 다 힘이 다르다는. 미약할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육바람이 있다고 내 깨어있는 마음 안에. 참나각성한 이 마음 안에 육바람이 있다고 의문 많이 저한테 제기하시잖아요. 전 육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해도 웃겨요. 전 육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이상하고. 그 말이 또 무례하거든요. 그래서 육바람이 랑가쳐진 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미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주도권을 뺏기고 나오니까 뭔가 다 맛들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배양을 해야죠. 참나 배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나 배양이고 깨어있는 마음 배양이죠. 깨어있는 마음을 배양하면요. 참나의 속성이 내 속성이 아니라 도심이니까 도의 속성이 나오죠. 도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가 나와요. 그게 육바람이래요. 원만하게 배양해보면 육바람.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키워가지고요. 그런데 육바람이를 총체적으로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요즘 주장하는 새로운 육바람이래 동목도 말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깨어있는 마음은 두 가지로 돼있다.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림.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그러면 우리가 두루와 할 때 깨어있는 마음이 강해져서요. 탐진치 벌레들 뭐 새도 좋아. 다 들어와. 도마뱀 들어와. 이럴 때 사람도 한번 들어와 봐. 이럴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미줄에 뭐가 걸리면 바로 알아차리죠. 제가 거미줄 비유를 제가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거미줄에 뭐 걸리면 거미도 바로 알죠. 저 끝까지 내가 확장돼 있는 거예요. 참나가 지상의 영토를 확장시킨 게 깨어있는 마음이라니까요. 이 깨어있는 마음이 확장돼 있으면요. 뭐가 걸리면 바로 알아차려요. 알아차림하고 봐서 이 거미줄로 거미가 가서 바로 제압하죠. 이건 주제력입니다.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알아차릴. 자명찜찜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자명하면 응원하고 찜찜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다는 요. 주제력 같이 있어야 돼요. 요게 경의예요. 깨어있는 마음 안에 이 두 개가 다 있으래요. 다 있어요. 실천력과 요런 요 지혜가. 지혜와 실천이 다 갖춰져 있다고요. 싹이. 요게 자라기만 하면 이 깨어있는 마음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사단으로 펼쳐지면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탐진치가 들어왔을 때 제압하면 벌레가 들어왔을 때 그 지혜와 실천력으로 제압을 할 때 이 쓰이는 기술들이 육바라밀이라고요. 육바라밀이 쓰여가지고 원만하게 쓰여가지고 제압이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해야 될 땐 역지사지하고. 그렇죠. 냉정해야 될 때는 냉정하게 정의감으로 쓰고. 금기운 쓸 땐 금기운. 목기운 쓸 땐 목기운. 불기운 쓸 때는 불기운. 예로 실천해 보여야 할 때는 주제력을 밖으로 보이는 게 예고요. 불기운이에요. 주제하는 건 경은 불기운이에요. 불로 펼쳐 보이고. 수기운인 지혜로 빠르게 판단하고. 계속 모든 걸 판단해가면서. 근데 그 원형에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요게 부풀어지면 육바라밀이고요. 육바라밀이 탐진치랑 싸워서 육바라밀의 고무줄에 탐진치가 걸린 걸 싸워서 제압하면 이게 육바라밀이 확장이고 구현이고. 맹자가 사단만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시작은요. 물이 처음 시작하고 불이 처음 피워진 것처럼 미약하다고 그랬어요. 맹자도. 그게 도시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똑같아요. 스님금이 한 거 받아서 맹자가 한 게 사단은 미약하니까 확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장시키고 채워져라. 그것만 하면 이 확충을 하면 천자도 될 수 있고. 천하도 다 내가. 천하에도 내 양심 펼 수 있고. 요거 확충 못 하면 부모도 못 모신다고 그랬어요. 맹자가. 부모도 못 모신다. 내 몸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요 도심. 약해가지고. 요 도심 폐양하라는 얘기죠. 폐양하면 알아차림과 마음의 주제력이 커져서 이 주제력이 결국 뭔 짓을 해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탐진치를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주인이 참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참나와 육바라밀. 육바라밀. 부풀어진 육바라밀과 미묘한 참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깨어있는 마음. 요게 재상이라니까요. 신명사도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참나와 육근자경. 육바라밀의 구현. 사단의 구현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재상. 총재라고 재상입니다. 경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재상이라고 했어요. 재상은요. 1인지 지하 만인지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금 아래지만 모든 신하들 위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참나 아래지만 하느님 아래지만 모든 만백성이겠죠. 모든 내 육근자경의 주제자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확립된 분은 참나의 주제권이 지상에서 내 마음에서 구현되고요. 깨어있는 마음이 확립 안 돼 있으면 구현 안 돼요. 참나랑 내 거랑 따로 놀아요. 하느님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애고는 그걸 소화를 전혀 못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도둑 들어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유교도 경. 깨어있음에서 모든 선이 나온다. 불교도 부처님 이래로 사티 알아차려라. 깨어있어라. 마음 챙기고 있어라. 이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까지 알아차리고 죽어라. 그러거든요. 항상 정신을 네가 통제하고 있어라. 통제하는 것은 주제력, 마음 챙김. 통제한만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은 정지. 이건 지혜의 원천. 그래서 정년만 하면 불교에서도 사막이 다 갖춰진다 그래요. 정년만 하면 지혜가 늘고 정년만 하면 실천력이 늘고. 그러니까 유교는 사막이 나오고 유교는 깨어있기만 하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주제력, 실천력이 늘고 거기에 국리가 더해지면 지혜로 개발시키면 그런데 원래 경혜에 이미 지혜가 있으니까 국리를 했을 때 호응이 일어나죠. 국리했을 때 정신이 더 안 밝아진다면 거경했을 때. 거경 안 하고 국리만 하면 되죠. 왜 유교에서 국리를 거경해야만 국리가 된다고 할까요? 정신을 차려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느냐. 정신을 차려야만 진리에 대한 직관임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확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먹으시면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 조선 선비들 막 욕하시는데 조선이 나라 망했다. 선비들이 나라 망하겠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리학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리학은 국리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야만 자명찜찜 판단을 할 수 있고 기본값이 바뀌어서 뭐가 양심인지 뭐가 욕심인지를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경 안 하고 국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애고가 국리.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겠죠. 딱 거기서 갈립니다. 거경하냐 안 하냐. 정신을 순수하게 차리고 국리를 하느냐. 그러면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안 보일 수가 없는데. 왜? 알아차림이 강해집니까. 마음을 챙겼더니 알아차림이 강해졌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주제력의 핵심이에요.